잠시만요. 우리 아직 서로 잘 모르잖아요. 지금부터 알아갑니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내가 뭘 좋아하는지, 뭘 고민하는지도 모르잖아요. 뭘 좋아하는데요? 키스요. 그럼 고민이네요. 환경오염? 아프리카 물 부족. 배들이 굶어진 게 마음이 아파요. 세계 평화. 아, 동학대. 오케이. 잠시만요. 이 동작은 내가 하는 게 좋죠. 왠지 설레는 느낌이 들거든요. 섹스가 캐치볼과 다른 점은 끝난 후가 조금, 많이 까탈스럽다는 것이다. 아가씨, 어디 가져와? 아직 멀었어. 키스 조금 더 해. 여기? 아휴, 생일적으로. 오지마. 집중해. 윤석현! 거기다. 아. 또 가냐? 아니, 한 시간 아니다 두 시간 뵙터 날씨 오고싶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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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